20대 어느 날, 새벽기도 3주차 때, 그날도 어김없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선이는 다른 분들의 드라마틱한 간증들처럼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다고 합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빛으로 간통시켜준 것도 아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그녀가 만난 분은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따라 수많은 이들의 통성기도와 방언기도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다가왔고,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났고, 조용한 가운데서 확실한 음성을 느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선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너무나 확실한 그 느낌에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고, 어떤 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시작되었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실패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녀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퍼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명예, 사람, 이 모든 것을 손에 담기 힘들 정도로 부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6개에서 7개 정도를 해야 할 정도로 늘어났고, 잠을 3시간 정도밖에 못 잘 정도로 바빴고, 시상식마다 상을 받게 하셨고, 방송을 9개나 하면서도 지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멋진 남편을 꿈꾸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상상을 하면서,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이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2007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사랑했고,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서, 2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행복은, 2008년 9월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남편은 빚이 있었고, 결혼 전부터 그녀에게 돈을 빌렸으며, 그 액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백, 점점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8월 중순, 남편은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한 후, 집을 나갔고, 보름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그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부패가 너무 심해, 그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손가락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결혼 반지로, 자신의 남편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자신마저, 남편이 자살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온갖 소문을 만들어내며 악플을 달기 시작했고, 수만 가지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빚이 그녀의 빚이었고, 남편이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큰 돈을 목사님에게 쏟아부었고,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했고, 장례를 치러야 했으며, 모든 책임과 비방이 아내인 그녀에게 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어가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나, 그녀의 친한 동료였던 배우가 또다시 자살을 합니다. 언론은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배우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일로 인해서 그 배우가 자살을 했다. 그 돈 때문에 그 배우가 자살을 했다. 등등, 다시 그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그 배우의 친 남편이 자살을 했고, 다시 그 친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대한민국 연예계는 자살로 얼룩져 있는 시기였고, 그 소용돌이 속에 정선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사랑했고, 친했고,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녀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어야 하는 그녀를 둘러싸고,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댓글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죽었어야 하는데, 네가 살아있는 것이 소름끼친다. 너는 왜 안 죽냐? 다음은 넌데, 너는 왜 살아있니? 등등,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댓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댓글들을, 그녀는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 필요없어요. 당신이 나 버렸잖아. 딸이라고 부르더니, 당신 같은 사람 필요없어요. 나한테 이거 죽으라는 거잖아. 그녀는 그 후, 어떻게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닐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 8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삐지고, 화내고, 그러다가 다시 잘못했다고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초조해져서 붙잡고, 매달리고, 떼쓰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8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에 힘이 차오르고, 주먹에 힘이 생기고, 눈에 빛이 생기고,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일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셔서, 보이지 않게 그녀를 도왔다고 합니다. 수만 가지 악플들 속에, 어쩌다 그녀에게 오는, 힘이 되는 하나의 댓글은,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응원하는 댓글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고, 그녀를 살아나게 해줬습니다. 정선희씨, 정선희씨, 악플들 무시하세요. 또 어떤 날은 선한 사람의 눈빛으로, 또 어떤 날은 따뜻한 악수로,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팬들의 응원으로, 그렇게 정선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했습니다. 8년 동안 그녀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자신과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8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악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플들조차도, 그것이 그녀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다 말하자면,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너무나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그래서 자신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주변인이 바뀌어서, 다시 자신이 바뀌고, 자신의 미래가 바뀌게 되기를, 진정 바라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